자 그러면 오늘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이따 다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만. 강순우 기자가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할 텐데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한 꼭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도 도화신문들이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동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매일경제도 보면 더 단단해진 한미동맹 이렇게 써왔죠. 그리고 저희가 경제 뉴스를 하다 보니까 한미안보너머 경제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중앙일보가 있는데 바이든과 밀착하는 문 대통령 이게 다 동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역대 정상회담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가 있을까.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라 그래 이게 참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느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운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이번에.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한국이 여전하죠. 왜냐하면 최대의 시장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주력 제품이 이제 중국에서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소비자의 일부가 있어요. 화장품이라든지 또 K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게임이라든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삼성에 어떤 스마트폰이 팔립니까? TV가 팔립니까? 자동차가 팔립니까? 자동차가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경쟁자가 돼버린 그런 형국이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촉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좀 명확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주요한 업종 특별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미국의 어떤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 내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어떤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굉장히 명확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걸 거의 의미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방위분담금 몇십에 올리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의 강조 그리고 이제 주요한 산업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선택의 강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미국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미국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럽은 이미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 거고 중국 시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요한 산업에서 굉장히 중국과의 경쟁 체제가 확산됐던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계의 이런 움직임. 그래서 사실 44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게 우리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거 그냥 갖다 퍼주게.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이제 매번 출범할 때마다 대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투자 계획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정부 출범 맞아서 몇 주. 그런데 그거 다 원래 계획에 있던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도 사실 무슨 대통령 미국 방문 때문에 갑자기 급조한 거겠습니까. 어차피 다 투자하기로 했던 거고 그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춰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향후에 증시에서도 미국 관련 비즈니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업종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을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반대로 중국의 신경 안 써도 되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성명의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명시됐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까지는 예전에 스가 일본 총리와의 공동성명 이후에 나왔던 굉장히 격한 반응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작년 말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올해 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쩌면 2021년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일단은 러브콜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러브콜을 하는 거잖아요. 두라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거고 중국도 격한 반응이 안 나온다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라는 거죠. 예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면 일방적으로는 뭘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죽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 또 산업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쨌든 2021년 내내 양쪽으로부터 좋은 분위기의 어떤 러브콜 우리하고 뭘 해보자 이런 입장일 텐데 그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 어느 일방으로부터 굉장히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더 경제 인용을 발휘해서 그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잘 버텨내느냐. 이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 대한 평가도 여기저기 아주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따가 저희가 건수 기자 모시고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코인이 지금 고가 대비에선 한 반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반은 아니고 한 40%대 빠진 것 같아요. 40% 정도. 네. 8천만 원 정도 찍었는데 아직 4천만 원대 찍으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42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반 빠졌네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코인에서 빠져나간 돈들은 그럼 어디로 가나 금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주식으로는 아직 별로 안 온 것 같고요. 언제 지로 가나.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비트코인 쪽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팔아서 금 샀다. 코인 하시는 분이 팔아서 예를 들면 주식 샀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 거기 스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작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 자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산정을 해보면 1조 5,1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7위 개별 자산이 은인데 이게 1조 5,1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에 관련된 금융상품의 총합과 가상자산이 같다는 거예요. 세계 7위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난 12일 날 기준으로 보면 2조 5,300억이었으니까 이게 최대치 일대죠. 세계 2위가 애플인데 2조 1,0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2위 자산보다도 더 높은 그런 가격을 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높은 가격이죠. 저점 대비해 보면. 그래서 이게 더 빠질 경우에 여기서 이탈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최근 들어서 금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진짜 금, 진짜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자산들이 나오면 대체로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에 일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무슨 기관 투자가 무슨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샀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쪼개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안 되겠다. 비트코인류의 암호화 자산 안 되겠다라고 청산을 하면 어디에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예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안전한 자산을 산다든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쩌면 변동성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주식시장에 가서 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회기가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 어땠든 이런 자금들이 빠져서 오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금융시장을 반영한 것 같긴 한데 금값이 의미 있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과 이 비트코인류의 가상자산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 자금이 빠져서 저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전 세계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이런 거 아닌가.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면서 커져 있기 때문에 금이 자연스럽게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8년도 초에 우리가 추억이 있죠. 2600포인트 때에서 고점을 짚고 내려갈 때 비트코인도 고점을 짚고 내려가버렸거든요.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때를 좀 추억하는 분들도 아마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심리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 선물 옵션으로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채팅창 보니까. 어디를 갔대요. 빅텍을 줍줍했다는데 저분은. 네? 빅텍. 아 빅텍을. 아무래도 이제. 빅텍 있어요. 빅텍. 빅텍이라고 무기 만드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에. 아 회사 이름이에요? 빅텍 말고 빅텍. 하여튼 뭔가 이 변동성이 그런 코인 시장에서 조금. 아 빨리 강원랜드 열어야 된다는데. 한 번 코인은 영원한 코인너라. 하여튼 코인 시장에서 이탈 자금이 어디로 갈지도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한 20% 가까이 줄어드는 동안 벤츠나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가 꽤 급성장하고 아직 대수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급성장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차가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렸냐를 본 거예요.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통계라는 걸 보니까 총 4,350일 때.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네요. 전체 대수로 보면. 다 팔린 게 4,300대 정도 되는데 2.0%, 2% 늘었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지는 것 같은데 2% 늘었으니까 그냥 스테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통계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그러면 이 4,300대 중에 몇 대냐. 3,300대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4,075대였으니까 18%가 줄었다는 거예요. 테슬라 판매가.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를 다른 메이커들이 채웠는데 메이커별로 보면 포르쉐의 전기 스포츠카죠. 타이칸 이거 엄청 비싸요. 한 2억 몇 천만 원 하지 않나. 워낙 옵션이 많아서 달다 보면 2억. 포르쉐는 원래 그렇지. 원래 스타트는 좀 싼데 막 붙이다 보면 비싸지는 거죠. 핸들도 잘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현재 나온 전기차 포함의 스포츠카 중에 페라리 람보기 이런 거 빼놓고 제일 비싼 걸 거예요. 전기차 중에 나와 그런 건데. 493대. 엄청 팔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 많아요. 이걸 예를 들면 모델3입니까? 테슬라. 모델3 한 5천 몇 배 가죠. 그러니까 모델3가 2천 대 팔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493대. 그렇죠. 가격으로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렴하지만 이것도 비싼 건데 벤츠의 전기차 SUV 중에 EQC라고 있어요. EQC. 이게 242대. 그래서 포르쉐 벤츠 이런 전통의 강자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소비자들 중에 아마 정프로한테 포섭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포섭이 아니에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단차가 뜬다 뭐. 아 이거 안 돼. 타보면 아니 그래도 테슬라. 그런데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테슬라가요. 테슬라를 타면 왠지 좀 시대를 앞서가고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이미지가 좀 있죠. 사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차를 구할 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막 일론 머스크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 나 됐어. 도지권 이거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뭐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이렇게 고가권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제일 많이 파는 게 모델3인데. 3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보유층 이런 입장에서는 브랜드도 좋고 단차도 안 뜨고 인테리어도 가죽인 거 뭐 있어. 타이칸. 타이칸 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타이칸 좋대요? 좋다더라고요. 아 나 타이칸 못 봤네. 좋다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회사 대표한 분이 이거 타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자기가 타본 차 중에 제일 좋대. 그래요? 네. 타이칸이? 그런데 뭐 전기차 처음 타는 거니까. 그런데 아우디에 뭐 이트론 이런 것도 좀 팔리고 그런데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만 그러겠냐 이거죠. 선택지 그리고 자동차라는 사실 세일즈 조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전통의 강자들이 세일즈 네트워크가 다 돼 있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 테슬라에 선점된 시장을 장악하여 들어갈 거냐. 이게 아마 테슬라 주가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사실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테슬라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만 놓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받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런 건 트렌드 빠르고 하니까. 트렌드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18%가 줄었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고가권에 포르쉐라든지 벤츠가 채우고 있다. 아이오닉은 없네. 아이오닉은 수입차가 아니지. 고통계는 빠졌네요. 아이오닉이 워낙 생산이 못 따라가져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까지 합치면 전기차 ms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지겠는데. 작년에는 국산 전기차라는 게 거의 의미 없었으니까. 네. 전기차. 제 예언들에 갈지 그렇지 않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가 G80. 네. 전기차 나오죠. 이것도 좀 주목거리죠. 그렇죠. 그러면 연말 전기차 대전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우리 또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지표들 또 어떤 분위기들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